온수 자동 전환 기능 해지 재설정 온수 자동 전환 기능 해지 온수 온도 단계가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온수 버튼을 반복해서 누르세요. 온수 자동 전환 기능 해지 상태에서 온수 사용 방법 온수 사용 전 온수 버튼을 2초간 누르세요. 빠른 온수 표시가 나타나며 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온수 자동 전환 기능 재설정 원하는 온수 온도 단계가 표시될 때까지 온수 버튼을 반복해서 누르세요. 원하는 온수 단계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온수 자동 전환 기능이 설정됩니다.